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볼게요. 도시개발법 6문제가 출제가 되고 보통 수험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3문제 내외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가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해서요. 전체 다 묶어서 약 1년에 1문제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상당히 외울 양들이 많은 편인데요. 공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이죠. 양은 많고 실제 출제되는 비중은 낮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의한 포인트 몇 가지 외워서 시험장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나와 있는데 전체 절차 보면 이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과정 먼저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개발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역적 범주를 확정짓게 되는 것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객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거 이거 누구하냐 했을 때 지정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될 것이고 이때 지정권자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원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구역 지정되면 시행자 지정문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때 시행자 관련해서 특히 수용방식에 있어서는 공공시행자냐 민간시행자냐가 중요한 이슈 좀 이따 확인하게 했고요. 시행자가 지정되게 되면 시행자는 건설계획 바로 개발계획을 고처시킨 계획인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정짓는 것을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설계획의 확정 이게 하나의 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사착수 등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수용방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환지방식 두 개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수용방식일 때는 이제 보상금 주고당을 강제로 뺏은 다음에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의 조성을 끝났을 때 그 조성토지 등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뭐 그다지 큰 쟁점 안 될 때 그 수용 관련해서는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공사 완료 공고라고 하는 것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공사 완료 공고 있으면요.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모든 권리 공개 사업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이때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완성이 됐다라는 의미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환지방식은요. 땅을 어떻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게 환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돼 있고요. 이 확정지는 것을 환지계획에 인가라고 해서 앞에서 이제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계획이라고 했을 때 공급계획을 환지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준공검사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준공검사가 있으면 이 준공검사가 있는 다음부터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쟁점은요. 준공검사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환지방식 관련해서 하나의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서 딱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게 되는 것을 환지처분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지방식일 때는 이제 모든 관리관계 이전 확정이라고 하는 거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해서 가볼까요. 우리 교재 73페이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고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원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에서 대도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미테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가리켜서 대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이 대도시 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큰 이슈가 안 되고요. 이제 주로 출제 포인트는 국토부장원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에서 우리 법에서는 5개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2개 정도 숙지하셔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제안을 한 경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바로 장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특별히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요거 하나고요. 요걸 가지고 과거 시험에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자주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요청이라는 표현 앞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장과 또는 환경부장과 이렇게 구체적인 부서 명칭이 시험 문제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 30만 이상 지정 제안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요건 이제 사업 시행자 영역인데요. 자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시행자와 관련해서 국가와 즉 국토부장관과 직접 연계되는 기구가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토지주택공사라든가 과거에 관광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이런 게 나왔는데 이 종류를 외우자는 건 아니고요. 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즉 국토부와 직결되는 부분. 그래서 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지정 제안을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요거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랑 틀리게 구성할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방공사 들어가면 안됩니다. 즉 30만 이상 지정 제안 앞에 지방공사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뭔 얘기인 거니. 그러니까 이제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은 시 도지사와 직결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굳이 뭐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서울 지하철 공사 지금 이제 서울 메트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지방공사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지방공사는 누구와 시 도지사와 직결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이상 지정 제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해요. 아니죠. 제안이라고 하는 거. 바로 지방공사 들어가면 안되고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두 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하는 거.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들어가면 오른편. 그 다음에 이 대응에서 지방공사 들어가면 틀린 편.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가시애래 정리합니다.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 이 대신에 틀리게 구성할 때 시장공사의 요청 두 번이나 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안이라고 하는 거.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 30만 이상 지정 제한 숫자는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일단 주어 바꿔치기 하죠. 지방공사 30만 이상 지정 제한하면 틀렸다. 두 개만 정확하게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항상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도시개발구역 주상공 113에 자연 녹지 1만 이상 해서 나머지 용도 지역은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 구성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오른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는 주상공 11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걸 고르시오 할 때는 보통 자연 녹지를 가지고 구성을 하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주상공 같은 경우는 숫자 요건만 충족을 하면 즉 113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할 때 광역도시개기 수립되어 있거나 또는 기본기기 수립되어 있거나 또 개발이 가능한 용도 뭐 이런 것들을 앞에서 흔들어주게 되는데 자 그거 이제 광역도시개기 수립되어 있든 돼 있지 않든 기본기기 수립되어 있지 않든 돼 있던 그 불문하고 그저 주상공 113 이상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오른 것을 고르시오 할 때는 주상공 113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할 때 자연 녹지의 1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숫자 틀리게 해서 틀리게 구성하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른 것을 고르시오 하면 주상공 113 틀린 거로 할 때는 자연 녹지의 1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를 틀리게 구성을 한다.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자연 녹지의 경우는 1만 이상이다 일정한 요구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오른 것을 고르시오 할 때 그 긴 요구를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틀리게 해서 틀리게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파생되는 주제로서 한 번 나왔던 건데요. 이런 도시개발구역 자 결합할 수 있고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꼭 기억할 것이 분할이라고 하는 거 1만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주상공 113의 자연 녹지 1만 이상 등 신도시를 만들어간다.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 1만 이상이라는 요구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 바로 분할을 할 때 최소한 1만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기구 두 번째 포인트 주상공 113의 자연 녹지 1만 이상까지 묶어서 분할에 있어서도 1만 이상이 됐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의 효과로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자 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교해서 나중에 정비법에서는요. 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 정비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재건축은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이 돼야 된다. 다만 예외 있었죠. 바로 정비구역 밖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그 대응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거 자체는 큰 이슈는 되지 않고요. 해제의제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논의할 것이 여러분 자리 한 편에 넘기면 도시공관리객 의제라고 해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또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항목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에서 국토기획법 할 때 용도지역 당연히 관리객의 일종이다 보니까 입안결정과정을 거쳐서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외 있었죠. 택지개발지구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바로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것처럼 도시개발구역, 빨리빨리 신도시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원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거, 입안결정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계획적 개발을 한다는 의미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계획적 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시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예외가 구성이 돼서 취락지구라고 하는 건 용도지구의 일종이고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용도지역하고 지구가 충돌하게 되면 지구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해서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 이때는 용도지역 변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의 유형인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답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다. 17대 문제인데 요즘은 거의 안 나오고요. 그 전에 또 유사한 문제로 이런 게 있었어요.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지하는 것이 않는 것을 고르시올 때 답을 취락지구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전 문제 유형이 될 것이고 이거랑 오른쪽 해제의제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특별히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 하나하고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적 등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도시개발구역이 더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즉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는 법적 효과라고 하는 것도 소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용도적 과거로 환원되어야 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문제 예외가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해제의제사유. 원래 우리 법에 총 5개가 있는데 제가 3개 정리해놨고요. 그거 다 외우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중에서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하고요. 그다음에 환제처분 공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어떤 방식이었었죠. 그래서 수용 방식일 때 도시개발사업 다 끝나게 되면 공사 끝났습니다. 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공사 완료 공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환지 방식일 때 땅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것을 환제처분 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그리고 환제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더 이상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됩니다. 논의의 핵심 포인트는 그 거죠. 원래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요. 도시개발구역 수정에 따른 법적 효과 즉 용도 지역의 변경 등 다 없던 일로 돌려야 되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환원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예외죠. 바로 공사 완료 공고 환제처분 공고에 따라서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 용도적은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거 우리 앞에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없다. 찾아봐라 달라. 이거 하나 지적했고요. 또 하나가 이거예요. 자 두 번 나오는데 환원된 것으로 본다면 다 틀렸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내용은 우리 교재 기준으로 12페이지였나요. 바로 용도 지역 챕터에서 바로 용도적 지정 절차성의 특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있었어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거 택지개발지구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택지개발지구 지정해제가 있게 되면 당연히 용도 지역은 과거로 환원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역 등의 해제가 있는데 그 사연 자체가 개발섭의 완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 용도적은 환원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단순하게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환원된다. 그러면 12페이지 틀린 표현.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오른편. 이렇게 단순하게 가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도시개발구역 해제의제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공사원력 공고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했다는 경우 용도적은 환원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물론 시험 지문에 지구 단계 구역은 폐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두 개 다 묶어서요. 어떤 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 이때는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틀린 것을 고르시할 때는 두 군데 다 환원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법조교과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으로 또 지구단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추락적은 예외 있었죠. 두 개를 묶어서 도시개발사업이 다 끝났다. 즉 공사완료공고 환지처분공고 있게 되면요. 사업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용도적으로 환원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완료공고 환지처분공고 있다는 경우 용도지역은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주제였고요. 마지막 주제가 개발행위허가 76페이지죠.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 종류가 많았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역률 변경, 토석재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뭐 이런 것들 6경위를 개발행위로 봤었고요. 허가상과 허용상 구분하면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암기했던 건 그거였죠. 연장이라든가 확대라고 하는 거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허가받은 내용 중에서 단축이나 축소의 경우 통지, 즉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도시군계획사업, 재복, 재난수습, 경작을 위한 토지역률 변경 등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맥락이었어요. 그렇다면 전제하에서 지금 허가 대상이라고 해서 4개 정도 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그다음에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복의 임시식재, 그리고 허가받은 상의 변경 등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꼭 암기하시라고. 특히 이제 문제 구성할 때 건축물의 건축을 그냥 주지 않아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 무조건 허가 받아라. 토지분할도 중요하죠. 앞에 지문 구성할 때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토지분할,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이렇게 흔들어 줄 수 있어요. 어찌됐든 토지분할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마지막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제일 특이했던 것이 허가 받은 상의 변경까지. 이것은 허가, 이 대응에서 허용 상으로서는 재복구 재난 수습이라든가 경작 등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개발구역층의 효과까지 보셨는데 통계적으로 이 파트 다 묶어서 1년에 한 문제가 안 나와요. 왜? 개발객 수립까지 같이 묶어서 보통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8페이지인가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개발개발구역에 관한 주장 묶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도시개발구역에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케이스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의 요청 그다음에 공공기관, 정부출원기관회장 30만 이상 지정 제한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주산공공 113, 자연녹지 1만 이상 세 번째, 취약주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정도. 그다음에 방금 보신 게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부분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사원료공고, 환제차분공고 있다는 경우 용도적은 환원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구역에서 문제였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 도시개발계획 구역에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어서는요.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건축물의 건축유나 또 중무기 벌채 등을 규제를 한 상태에서 차근차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나서 차근차근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기에 앞서서 먼저 기준이라고 하는 거 기준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준은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앞에서 참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25일 때인가 지구단계획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정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답을 뽑은 바가 있었고요. 나중에 환지객 작성 기준을 할 때 국토교통부령 특이한 거 나오는데 그냥 큰 이슈 안 되고 무조건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두 번째 포인트 바로 개발계획 수립 시기라고 해서 자 다시 갑니다. 기본구조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한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일정한지요. 바로 시골에서는요.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을 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 법에서 6개 규정하고 있죠. 개발계획을 공무원 때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나머지 다섯 개의 공통점은 시골 되겠습니다. 자 시골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주상공 113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면 자 주상공 지역은 기본적으로 사람 많이 모여서 하는 주가, 도시 지역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시골이라고 하는 거 주상공 지역이 아닌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지역, 외지역 등 나오게 되는데 시험문제 포인트는 주상공 면직이 합계가 전체 면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이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뭐가? 시골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시골은요.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딱 한 가지예요.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 문제 구성할 때 100% 딱 결론을 내려주는 파트인데요. 거기 보면 전체 도시개발구역 대비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면직 협계가 전체 면직의 100분의 30 이하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시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외우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시험에서는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구성하거든요. 여기서 굳이 경우의 수를 들면 주, 상, 공, 면직 협계가 전체 면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어떻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이 아니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는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즉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해서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주거지역이 찾는 면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100분의 30을 초과한다. 그러면 주, 상, 공, 면직 협계 합칩은 무조건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상업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100분의 40인 지역, 공업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100분의 50인 지역. 이렇게까지 예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항상 시험에는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시골이 아닌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 상, 공, 면직 협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어디다. 이것은 시골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 하나 무조건 시험에는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포장을 할 때는요.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고르시오. 라는 식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밑에 관련 기출 문제 같은 걸 보게 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적인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거적이 100분의 50이다. 그러면 전체 주, 상, 공, 은 당연히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단순화시켜야 돼요. 자, 단순화시켜야 돼요. 얘기를 드러내면 됐습니다. 구역자 지정이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개발계획 수립한 다음에 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먼저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우리 법에서는 시골의 종류가 쫙 따위라고 했으니까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골이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전체 도시개발구역 대비 주, 상, 공, 미연지 계획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실 것.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개발계획 파트에서. 두 번째 개발계획의 내용 관련해서 기준 나와 있는데 큰 이슈는 되지 않아요.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도시공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위에 도시공기본계획이 있었고요. 기본계획 위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순서 자체가 관리계획은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공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들어맞게 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 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었고요. 용도지구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까지 총 5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넓은 범죄서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 넓은 범죄서 관리계획의 일종이니까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에 들어간다. 맞도록 수립을 해야 된다.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포함될 내용 관련해서 지문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런 식의 지문 나오거든요. 이때 그냥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개발계획 내용이 원래 법에서 19개가 규정이 돼 있고요. 대통령까지 하게 되면 이게 53개, 55개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 지문 구성할 때는 개발계획의 내용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와서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흔들어줄 때 시험 지문에 포함된다 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뜨게 되면 그냥 무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별 의미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포함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래 가십시다. 지금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거 주상공면제계가 전체 면제계 100분의 30 이하인 적. 이런 시골에서는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틀로 가는 거야.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구역 지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교재 하단부에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도시개발구역 밖에 비용 부담 계획이라든가 혹은 또 뭐가 있었죠. 임대주택, 순환개발 이런 것들. 그리고 수용의 대상이 되는 도지 등의 세부 목록까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려워서. 하여튼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한 이런 구조로 돼야 하는데 불요불급한 것들 급하지 않은 것들은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다시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 이제 도시개발구역 밖에 비용 부담 계획 이런 변수가 있죠. 그리고 신도시만 들어갈 때 도시개발구역 안에 문제도 해결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에 비용 부담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 뭘 얘기한다고요. 불요불급한 것이죠.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 거기 3번에 임대주택 뭐 이런 적이 나와 있고요. 순환개발 뭐 이런 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소위 세입자 등에 관련한 쟁점이에요. 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 중에서 약간 산이 다르긴 한데 그 어떤 분이 홍은동 가서 대통령 영분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국토부하고 건설사의 음모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재산권 다 잃었다라고 해서 소위 이제 영분이한테 탄원했을 때 영분이 그 탄원을 들어주지 않고 라면을 하나를 줘갖고 입을 닥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바로 요건 이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세입자였어요. 세입자. 그분이 세입자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재개발 등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이 세입자의 소위 권리금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며 또 게다가 이제 업종이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데 세에 들어가서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재개발이 되면서 전혀 권리금이든 뭐든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도시개발법도 정비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서는 세입자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중개사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은 세입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세일 때만 공부를 해가지고 증을 따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안처럼 이 세입자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전혀 보호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요.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지정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세입자가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서 그분들이 뭐 들어 놓는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차근차근 이런 세입자에 관련된 임대주택건설계획 등을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개발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순환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이 순환개발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함에 있어서 좀 쪼개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가는 것을 순환개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념상 도시개발부의 밖의 비용부담계 세입자와 관련된 이임대주택건설계 그리고 순환개발 이런 것들은 자 지금 개발계획 수립할 때 초기에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이건 천천히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역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이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제일 어려운 게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고시 세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이 개발계획의 내용 중에서 수용방식일 때예요. 바로 세부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계획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이 구역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개발계획 포함시켜도 되는 거. 도시개발구역 밖의 비용부담계획 그리고 임대주택 그리고 순환개발 등 이런 것들은 불요불급한 거니까 구역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이라고 하는 거 구역지정한 다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목록 얘기는 좀 이따 묶어서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좀 양이 많아서 힘들었던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시행방식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나오는데 일단은 수용환지 정도만 틀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수용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는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들어가면 이때는 이걸 우리가 수용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 지가 이런 표현들 하면 환지방식. 다음은 이게 계획적이다. 수용방식, 대지, 지가 들어갔을 때 환지방식 이런 것들은 16회 때 시험 구성되고 지금 12년인가 13년째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리게 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내릴 짱은 거의 없고요. 기본틀 계획적 들어가면 수용방식, 대지, 지가 들어가면 환지방식 이렇게 뼈대에 잡아 놓고요. 이제 본론, 여러분 교재, 그 다음 페이지, 시행방식에 따른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수용방식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질판동이 정리해 볼까요? 자, 수용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에다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를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리스트를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목록이 고시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관련해서 한 페이지 앞에서 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이건 개념이 좀 어려운데요. 이런 식이에요. 자, 개발계획에서 만약에 수용방식으로 가기로 한다라고 하면 법에서는 이 개발계획 한 페이지에다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를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록, 세부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게 돼 있었고요. 한 페이지 앞에 이런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법이 되어 있어서 개념을 정리하면 됐습니다. 자, 지금요. 수용방식에 그러면 여기다가 몇 번지를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세부목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용의 개념상 이 초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이 시점에서는 누가 땅을 안 팔겠다고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용이라는 개념은 이렇거든요. 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 토지수의자 등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도시개발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땅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협의 양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수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땅 팔아달라고 했을 때 못 팔겠다. 배제라라고 했을 때 강제로 땅을 뺏는 과정을 가리켜서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에요. 그럼 수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무엇이 포함된다? 세부목록. 그런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이 시점에서는 시행자가 물어볼 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이 늘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넣느냐? 나중에 시행자가 지정되고 시행자가 실시객 작성 인가고시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도 땅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땅 팔지 못 팔겠다. 배제라 했을 때 배를 쬐는 게 아니라 이 개발계획에다가 세부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개발계획에 구역 지정한 다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이거 관련해서 미리 한번 땡겨서 보실게요. 99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바로 수용 가능 시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 가능 시기라고 하는 개념. 자 이게 이제 법 좀 구조로 가다 보니까 좀 분리가 됐는데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 바로 개발계획에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이 고시가 되게 되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외울 게 단순화 시켜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 부동산 공법 영역에서요. 자 수용 얘기가 두 군데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바로 도시개발법에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실시계획의 고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오른편. 자 다른 편 들어가면 틀려야죠. 다시 세목고시가 있으면 오른편. 없으면 틀린 편. 이렇게 다른 게 들어가면 틀린 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게 27회 때 구성이 됐었죠. 다시 가볼까요. 지금요 정리합니다. 수용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에 세부목록을 입력해라. 이 세부목록을 입력하는 것을 세목고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이 세목고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다음에 나중에 땅을 못 발견했다고 들어 눕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바로 그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에 세목고시가 있게 되면요. 바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세목고시가 있으면 오른편 다른 편이 들어가면 틀린 편. 자 여기 이제 뭐랑 문제가 되냐면 우리 자료 기준으로 26페이지였나요. 자 국토개법에서 이게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제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 국토개법이 먼저 나왔고 도시개발법이 27회 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26페이지 가서 가서 보면은 자 도시군객시설 사업생자 수용을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쟁점에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실시계획에 고시해서 이 실시계획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국토개법에서는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었고요. 자 도시개발법은요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에요. 바로 세목고시가 있게 되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묶어서 묶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세목고시가 있을 때 이건 국토개법 문제 오른편 그 다음에 세목고시는 도시개발법 문제 오른편 국토개법에서는 실시계획에 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제 비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도시개발법에서 세목고시가 한번 해서 답이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군객시설 사업 관련해서 실시계획 고시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수용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계획에서 시행 방식 결정함에 있어서 계획적 들어가면 수용 방식, 대지나 직계가 들어가면 환지 방식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수용 방식일 때는요. 이 개발계획의 수용의 대상이 되는 도시 등의 세목이라는 것을 고시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세목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 앞에서 어떤 경우 대지, 농, 지가 이런 표현 들어가면 환지 방식을 채택한다. 그런데 환지 방식은 뭐가 이슈가 되냐면요. 바로 사업 시행자 원칙적으로 조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토지 수의자 이론상 경우일 수 있지만 주로 환지 방식은 조합이 시행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볼 텐데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볼까요. 환지 방식이면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누가 된다. 조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만약에 만약에 나중에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앞으로 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81페이지인가요. 그래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그런데 한 번도 이 숫자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원칙이거든요. 원칙은 내지 않아요. 원칙을 냈다간 출제 오류고요. 다만 이 숫자를 외워주시게 되면 나중에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라고 하는 거 자연스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출제를 하고 싶으면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방식 원칙적으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변경할 때도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게 기본 구조인데 이 챕터에서 답을 뽑고 싶으면 바로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는 면적 산정이죠.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한다. 무슨 소름인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 도시개발사업 하는 지역의 면적이 전체가 60만 평이야. 그런데 그중에 국유지 공유지가 20만 평 사유지가 40만 평. 그러면 그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전체의 60만 평을 도시개발구역 면적으로 산정한다. 하여튼 요즘에 제일 핫한 이슈는 면적 산정함에 있어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토지소유자 수의 산정. 요즘은 거의 안 내고 있는데 알긴 알아야 되죠.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유하면요.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소유자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집합건물의 소유임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분소유자. 우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 지분을 가지고 있지 단독필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각 일인을 각각을 토지소유자로 계산을 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순석도 먼저 볼까요. 지금 사유지가 있고 국공유지가 있을 때 사유토지된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시대를 복무했던 문제. 지금 동의 얘기 쭉 나와 있는데 동의하면 나중에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철회하게 되면 동의를 철회하게 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과륵한 문제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을 낼 수 있습니다. 기억력 이런 식의 문제들 앞에가 3분의 총수가 뒤가 2분의 1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될 텐데 일단은 그거는 그러다 치고 여기서 논의의 포인트. 최근 문제에서는 면적 산정함에서 국공유지 포함해서 산정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되겠고요. 동의 철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주로 답을 뽑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냥 구조를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환지 방식에 대한 개발 계획의 동의자 사전 동의 원칙적으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그래서 파생들의 문제 동자 수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하나만 더 그 다음 편에 가면 예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왜 동의를 받도록 했었냐면 바로 조합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동의를 얻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지 방식일 때 예외적으로 뒤에서 한번 확인하게 될 텐데 국가 지자체 즉 지자체 등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았던 이유 자체가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궁금해서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국가 지자체 이었을 때는 어떻다? 동의를 요호하지 않는다. 옆에 지문 보시게 되면 1번, 2번 특히 2번 지문은 과거 시험에 답을 뽑았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답을 뽑아요. 앞에서 원칙적인 동의 요건 이런 것들은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는 그 예외로서 동의를 요호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발적 변경함에 있어서 앞에서 간단히 보실 때 원래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경면상의 변경 등에 있어서는 동의를 요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건 시험용으로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 파트에서는 거의 매년 지문을 하나 구성하는 게 국가 지자체가 환지 방식에 있어서 시행자가 되는 경우 이때는 동의를 요호하지 않는다. 이걸 갖고 거의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해서 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수의 간단하게 주요한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공공기관 정부출원기관의 장애 30만 이상 지정 제한이라고 하는 거 두 개만 정확히 기억하실 것 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 대신에 시장구소의 요청에서 틀리게 뽑아주고 공공기관 정부출원기관의 장애 30만 이상 지정 제한을 대응해서 지방공사 30만 이상 지정 제한에서 틀리게 뽑아줍니다. 두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라고 해서 주거지역 1만 이상, 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얘는 항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오른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출제하는 기술이고요. 예외라고 해서 자연 녹지의 경우 1만 이상에서 얘는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그리고 묶어서 이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함에 있어서 1만 이상, 분할을 돼서 최소한 얼마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중에서 도시개발구역,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만 취락지구인 도시개발, 취락지구인 도지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용도적등은 바로 의제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 구역을 의제되지 않는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층에 따라서 허가상,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토지분할, 경작제사,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제, 허가받은 상의 변경 등은 허가. 이에 비해서 재복구체는 수업, 경작 등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고요. 한편 제일 마지막 쟁점, 구역 관련해서 중요했던 거. 그거 있었죠. 바로 공사완료공고, 환제처분공고 있다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의제가 돼도 용도적은 환원되지 않는다. 옳은 것을 고르셔 환원되지 않는다. 틀린 것을 고르셔 환원된다. 아주 간단하게 구성하는 영역. 두 번째 개발구역 관련한 쟁점으로서 첫 번째 구조가 쟁점 삼았던 것이 원래 개발구역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시골, 시골, 시골에서는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구역을 수립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주상공면적기업계가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하는 지역, 시골 아니다. 이걸 갖고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순서, 개발구역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개발구역 포함되도 되는 거. 도시개발구역, 밖의 비용 부담계, 그 다음에 이임대수택, 순환개발 등 불요 불급한 것들은 구역 지정한 다음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나만 더 세부목록이라고 하는 것도 구역 지정한 다음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서 세부목록이 뭐에서 문제가 되느냐. 수용 방식일 때 몇 번지 몇 번지를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집안 리스트를 가리켜서 세부목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세목이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묶어서 봤던 것이 바로 세목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부터 수용이 가능한 시기다까지 살펴봤습니다. 환지방식일 때 조합을 상정해서 원칙적으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지자체 등이 국가나 지자체가 될 때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정도가 주요한 이슈. 그리고 동의를 받는 과학의 영향에 의해서는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각 일인을 토지 소유자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동의에다 철회할 수 있다. 동의를 받는 수사는 사유 토지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에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아라. 까지 보셨고요. 잠시 있다가 도시개발업의 시행자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